용권을 말하시오 파멸의 땅이라 이만큼 이름에 걸맞은 것도 없겠군 다 제 잘못이에요 제이나? 제이나를 구한 후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아야겠소 브라우드모에 따른 우리 것이다 방했구나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으냐 트루스가 너희를 삼키리라 바로 앞에 제이나가 있소 서두르시오 괜찮다 우리 딸 아뇨 누구도 아무도 잘 도와줄 수 없어 기다려! 아뇨 우리를 죽게 내버려 뒀잖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뒀잖아 제이나 제이나 저의 편견이 저의 편견이 키린토를 더럽혔소 당신에게 지도자라니 어리석었지 그들이 저를 속였어요 저자는 진짜가 아니다 제이나 다 가짜야 네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내 사랑스러운 제이나 이 성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란다 감정을 버리면 니 안에는 오직 텅 빈 어둠만이 남을 거야 또 환영인가? 제이나는 분명 이 근처에 갇혀있소 혈육에게서 등을 돌리고 저 잡종들에게 붙었지 이 목소리는 델린 아냐 제이나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존재일 테지 서두르시오 너는 그날 언더시티에 있었지 놈들은 밀리고 있었다 정의가 내 손안에 있었지 놈들을 전부 끝낼 수 있었어 실바나스 스랄 그들과 타락한 호두가 사라졌다면 우리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봐라 하지만 니가 내 칼을 막았다 그날 롤라이언스 병사가 얼마나 죽었느냐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쓰러졌느냐 다 저 때문에 제이나에게서 물러나라 이 아이는 고라쿠툴림의 것이다 이 아이는 고라쿠툴림의 것이다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버지도 그걸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제이나 이루어질 것이다 저 짐승들이 내게 칼을 들이올 때에도 넌 방관할 뿐이었지. 그렇게 배신하고 무엇이 남았느냐? 아버지, 제발! 놈들이 네 아비를 죽이고 왕을 배신할 동안 넌 구경만 하고 있었지. 동료 모두를 호드에 팔아넘길 셈이냐? 그만!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, 괴물아! 건방진 멍청이들! 그 여자는 손 쓸 수 없게 피폐해졌다. 다음은 네가 되리라! 이미... 너무 늦었다! 제인아, 정말 네가 맞니? 여기 있었구나. 다 제 잘못이에요! 너무 늦었어.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. 제인아? 미안해, 아사스. 난 더 이상 못 보겠어. 내가 막았어야 했어.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. 그렇지 살았을 땐다. 딸아, 넌 너무 순진한 게 탈이야. 벨린? 그렇게 하시게 할 순 없어요. 노력했어야 했어. 아버지는 몰라요! 난 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, 제인아. 난 힘이 부족했어.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겠지. 전부 잡아라! 제대로 말했어야 했어. 안 돼요! 아버지! 검사하세요. 델린의 잘못을 되돌리려 했구나. 성능 넘치겠어요. 이 죄를!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! 안 돼. 아버지. 왜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? 캐서린님, 우리의 법대로 하시죠. 반역자에게 노직 죽음뿐입니다. 그렇다면 조국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느냐? 당신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, 어머니. 나의 제인아. 날 용서해라. 네 아버지도.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해. 이리 올라오렴, 내 딸. 이리 올라오렴. 어서 이곳에 빠져나가자꾸나. 어서 이곳에 빠져나가자꾸나. 아무도 두번 칠 수는 없더! 어머니, 조심하세요! 어머니! 넌 건드려선 안 될 가문을 건드렸다 용사요! 전투 준비! 티로스가 너희 모두를 삼키리라 마침내 내 복수를 마치리라 우린 너희 종족을 물리친 적이 있다, 괴물아 다시 한 번 보여주마! 네 공헌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 티로스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쿨티라스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어머니, 괜찮으세요? 그래, 걱정 말거라 저런 놈들이 더 오기 전에 여길 떠나자꾸나 이곳을 기억에서 지우면 좋을 것 같네요 가실까요, 용사요? 아, 바닷바람을 쐬니 좋네요 고맙습니다, 용사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다시는 느끼지 못했을 기분일 겁니다 자, 이번에는 널 제대로 맞아주고 싶구나 고향이 잘 왔다, 딸아 어머니, 저는... 제동님, 함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애쉬베인 깃발입니다 프리실라가 내 도시를 노리고 돌아왔소 용사요, 아무래도 그대의 도움을 한 번 더 청해야겠군 텔리아, 용사와 함께 민병대를 소집해라 난 제이나와 방어를 준비하지 아무래도 환영식은 좀 미뤄야겠고요 알겠습니다, 제동님 저는 외곽의 시민들에게 경고하겠어요 우리 부대에서 만나요 도시락의 시민들에게 경고하ялись 그것을 구하기를 하여 소집하지 않았는데 성 Justine 고igration 아멘